어, 피디님. 이거 보셨어요? 이거 진짜 신기해요. 이거 이렇게 누르면요, 물건도 사고요. 이 어플은요, 그대로 번역도 되고요. 그리고 이건. 이건. 기획은 봅시다. 네. 기획안은 불합격. 인턴 입사는 합격. 그럼 부조리가 어디 있어요? 부조, 부조리? 둘 다 합격시켜주세요. 예능이 웃음나, 고민환 씨는? 그럼요, 예능이 웃겨야죠.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 예능 프로그램 기획안이 이렇게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인턴은 왜 합격인데요? 그 순발력 그 패기를 높이살 뿐이야. 근데 왜 갑자기 말을 까요, 피디님은? 내가 뭐라 그랬어? 인턴 합격이라 그랬지? 네. 그 말은 뭐겠어? 내 스텝이란 소리지? 내 스텝. 적어도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대학 후배한테 말을 높이면서 일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겠어? 접수. 알겠습니다. 응. 일주일 줄 테니까 이거 다시 만들어 와. 네. 나가자. 어딜요? 우리 집에 황 박사님이 계셔. 왜요? 그걸 설명해야 되니까 나가자고.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설명해 줄 테니까. 그... 황 박사님 밤에는 너네 집, 낮에는 우리 가게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기로 했어. 밤에 우리 집이요? 아니, 왜 밤에 우리 집이요? 왜 이렇게 빨리. 피디님, 지금 얘기 좀 할게요. 저녁에 안 되고. 멸치에 안 된다는 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